안녕하세요. 몰디브의 아름다운 영상과 심신을 안정시키는 음악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몰디브는 인도양에 있는 26개의 산호성으로 이루어진 유명한 해양 휴양지입니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태양을 즐길 수도 있지만 다양한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다이버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신혼부부의 신혼여행지 로도 유명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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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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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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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